용철아, 누나랑 같이 산책 갔다 오자 용철이 거기다가 쌈용이가 오줌 썼어 쌈용이 냄새야, 그거 여기 올 수 있어, 너? 누나가 안아줄게, 그 지푸라기 건너서 이쪽으로 와봐 오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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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철이 근데 졸려와? 영철이 졸려온 것 같은데? 삐삐다 삼룡아, 우리 몸무게 좀 한번 재보자 누나도 궁금한데? 삼룡이 몸무게가 달아이 바람이 만두, 이 기로다 도감이네? 아씨 버스와 됐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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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찍찾았어 아씨 20 몇 킬로 간다, 그래 쌈용아, 너 19킬로래 이리와, 이리와 와, 19킬로 우와 19킬로 하하하 20킬로까지 찌자 응? 20킬로까지 찌자, 20킬로까지 오우씨 전호사 왔다? 영철아 생선이야 전호야 가을 전호 가을 전호 싫어, 싫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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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싫어, 싫어, 싫어 감사합니다.